자 시작! 시작합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인앤드드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어어어! 어어! 어우... 자 바로 가죠. 이 게임은 생각보다 길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똥만큼 하면서... 내용은 되게 길었어. 올라가도록 하죠. 실버글렌으로 드디어 입성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입성을 안 했어요. 기대를 안고 갑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엘프 마을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이쪽에도 입구가 있는 거야? 있네. 일로 가자. 안전한 곳으로. 아래에는 토템 같은 게 있네? 아 깜짝이야. 아아! 따옥! 그거 뿐이야. 바쁜 Scott令. 이제 여러분이 고마워야 돼! ailable 다 바쁜이긴 한데 damit... 근데 그 고개받은 하나가 계획되어야 돼. 네, 그게 당신의 죄의 죄의 죄인이다. 여러분이 죄인의 죄인이다. 너희들 예수처럼 인생에 기대를 안 할 것이라고 하며 무슨 죄인이다. 바쁜. 나이 살이 조성던. 너의 노쿠라포리야. 어떻게 해야 돼? 내 삶은 내 앞뒤에 있는 것 같다. 외로움을 느껴. 어른들! 나는 한 번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있었다. 우리는 우리 왕은 1,000개월을 기다렸다. 그래서 너는 내가 떠나게 될 것 같다. 나는... 그런 사냥꾼이다 저걸 왜 파냐 여신님이 대신하여 치료를 갖다 주었습니다 정화교도가 이미 이곳을 지배했는데 이리 와봐 긴장해, 트롤 나 뭐 들어가서 상관없는 거지 그래도 아 입구가 되게 많네요 뭐 한대야 그래서, 표지판 없어? 우리 보자 어, 빙결한 건 10개야? 너는 사우스 훈터를 통해? 내가 날아다니, 이런 곳에서 게블린, 아크, 콜트 그 모든 이쁜의 무한 저는 놀라운 사람으로 저는 그... 아, 내가 말해야지 사우드 훈터를 통해 너와 내가 트롤킹이 있는 것들이 테네브리움은 훔치고 팔아서 여생을 손으로을 보는거야 아마 테네브리움은 becoming less that, прежде지만 넌 할 수 없는 진정이네 너는 매우 최소한의 위험을 살 수 없다고 난 또 아픈 만인 자격을 줄줄게 태네브리움은 왼적 없는데 왕에 대해 알려줘 너에 있는 그 이 공 있에도일에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다는 대해서 물론 당연히 가져가면 안되겠지? 다른 대화 좀 하자 야 소스 헌터! 제 직원은 당신의 장소입니다. 저는 로렌스입니다. 실버 글랜드의 기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꼭! 어허허허! 저는... 오... 꼭! 당신의 장소입니다. 당신의 장소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작업 들어갑니다. 세이브! 어어어 야 화살 좀 봐. 어디... 너무 돈 많은거 아니냐? 아 너도 너무 수상한데? 너는... 너무 수상하신대요? 너무 수상하신대요? 심하게 수상하신대요? 그의 장소가 그의 장소들 그의 장소가 그의 장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장소들 그의 장소가 제 권리에 비싼 때 그의 장소들이 음... 여기도 문제가 많구만 침대가 없는게 좀 흡니다 양치기라 그랬는데 전혀 양치기같은 느낌은 없죠? 애초에 양도 없구요? 가자 내려가자 털어봐 난 침대를 좀 찾아야 되는데 화살을 굉장히 많이 손에 넣었기 때문에 좀 편해질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화살율이 좀 떨어지는 단계로 와서 레벨이 올라가서 이제 고정들이 낮아져서 그래서 싸게 준다던가 그런거 아니겠지 태양 교단인가 봐요 여기가 정화교단 그래서 좀 화접하게 준다던가 예 아니겠지? 아 믿습니다 로날이 왜 들어가있어? 저쪽에서 내가 고통받았던거 같거든요 여기서 자 일단은 회복을 해야되고 필수는 어? 아후 너무 길바닥이 있냐 왜? 소우스 헌터 아휴 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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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andra 여기 자신이 역할을 보여줬는데 근데 도너지들은 사실은 그 정리를 잘 알고 있는지 그 정리를 잘 모르는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맛이올렛 다다 받아 21원? 응 아 거래하는 거 너무 귀찮다 인간적으로 4개 있으면 좋죠 저거 제일 좋은 거 같아 겸치 먹이기도 좋고 제가 겸치 먹은 거였는데 겸치 먹은 거였는데 우리에게 사는 거였는데 저에게 사는 거였지? 저는 그리앤드로를 봤지 제 친구의 승리는 이 승리는 이 승리는 것이 그 승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승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식에 사용된 스타드스톤 음.. 의식에 사용된 스타드스톤 말을 찾아야만 해 오케이 여기 들어가 볼까? 전설아이템은 전설아이템이라고 해서 몇 레벨 위까지 좋은거 아닌가봐 동레벨 기준으로 그냥 좋은거지? 레벨 올라가면 레벨 높아진거 그냥 아이템 쓰는게 나은거 같다 생각에는 엄청 좋고 그런건 없네 아 물론 지금 전설 끼고있는 애가 몇명 없긴한데 주유공 전설 끼는거 아니고 대장간이냐? 랩이 왜이렇게 높아다? 제 어머니 나디야와 나디야는 여기 없다고 생각하셨어 아니 저희 집에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구간을 만들고 제 아버지 벤 그 죽음이 좀... 미스티리어었 이 소식을 다시 돌아다니라 제 어머니는 그 소식에 대해 얘기할게 잠깐만 얻은것좀 정산하자 화살 넘기고 비싼 화살로 얻었어 심지어 팔아도 되지 않을까 안쓸거 같은데 나는 너 두루마리 있냐 너가 없구나 아 있네 하나 나는 있고 분할 다섯개 분할 넣어주자 필요해 보니까 필요해 열쇠만 드럽게 많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실명매뇽 지도력하나 아주머니 천천히 말해요 힘들어요 나 왜이렇게 숨이 차냐 속도 쓰리고 괜찮하네 우선건 두개 불나방 화죠 솔직히 가져갈만한건 없죠 너무 없어서 다 지져보긴 했는데 그쵸 지금 입는게 나을것 같다 아무래도 580원 딱 80원이냐 아 길드장이 강산에서 극복하고 아 아 아 아 아들 제 아버지가 죽였다. 제이크가 없어졌다. 거기에 있는 곳에서 특별한 리조네어의 아이콘토 실버글렌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 로렌스, 그... 아로겐스러운 사람은 그 직업을 전해드리지 않았다. 정확히 그렇다. 설명은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흐흐흐흫 아 갖고 싶은데 야 나들 팔어 그냥 아아 여기도 있구나 어어어어어 어 뭐 가져가도 돼 그냥? 오우야 잠깐만 이렇게 준다고? 쉬는 곳은 필요한데, 맵이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게 있으면은 너가 다 가져가야지 휘어진 거미랑 휘어진 거면 그냥 아예 휘어진 거미네 종류 자체가 바일러스처럼 무게가 막 사라지는게 아니라 그냥 무게를 가진 채로 칸만 늘어나니까 좀 그렇다 야 아이템이 근데 이거 훔치는 판정이 아니야 돈 몇일 모으자 들어가는 약초에 물약 제작법 읽어 음.. 저런거 필요 없는데 자 자 팔자다 일로 넘어가는건 또 신기하게 훔치기로 판정돼 들어가 지하실 열쇠 금속 방패 아이아이아 반대쪽이자 반대쪽이구만 열어주고요 장비가 다 세다 걸출하다 다 어 지금 걸을건 거의 없는데 마을이 던전보다 더 털게 많아 이게 무슨 경우야 가죽 모자 가죽 모자 방어력이 이렇게 높아? 10레벨 10 후 후 잠깐 한손이야 클레이모 양손이지? 아 놀랐잖아 데미지 보고 레벨업을 할 이유가 또 생기고 있어 아 사랑소리였다 별이 별게 다 있네 사랑소리도 처음봤다 야 내역을 강력으로 가는거야 그럼? 뭐 맞을 확률이 있겠지만 그래도 좋을거 같은데 저게 뭐야 이거 봤죠 이거 어 아니 야 부추 방어력 40이라고? 15레벨 장궁이야? 와 저게 왜 이렇게 능력씨 다 높느냐 이제 아이템이 와 이거는 와 일단 나가자 넘겨 아씨 넘기세요 이 정도는 껴줘야지 이 정도는 껴줘야지 방어력이면 무게 괜찮? 야 으잇 잘든다 얘야 자 팔로 가자고 아 유리카성 그리스도 여기에서 혹시 모르니까? 아... 이건 또 이렇게 되는구나 옷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계속 까먹네 정답 팔면 되겠지 1500원 내놔 야... 돈을 제대로 쓰러 간다 캐스트 깨고 거래했으면 더 싸게 받았을 텐데 이미 지나가버린 거 별로 눈 좋지도 않은데 그지게 하나 아이템이 가자 여기서 새로운 마을을 와서 딱 들려줘야지 새 기분으로 근데 약간 잘 데가 없다 지금은 아직 아래쪽을 안 봐서 그런가? 대장관이 좀 멀어 대장관이...라는 게 있는 거 자체는 좋다 근데 전면 뭐 없었죠? 그냥 무기상인 있었죠? 무기상인이나 전사장한테 가서 달라고 그랬죠? 광산인가봐 여기가 광산 아닌데? 11레벨이네 쟤는 또 레벨 차이가 있네 얘네들끼리도 라몬이라는 놈 있고요 뭐한데요? 역원! 엘리나 아래시 어... 되게 많다 mpc가? 새로운 동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슬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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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가서 한숨 자리자 매운굴이라는데 설마 각 안 나오겠지 너도 안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이 게임은 무슨 개 같은 경우죠? 도와... 뭐죠? 예뻐하는 거야 뭐 도와달라는 거야 일단 가 생각해보자고 어... 나 아직 체력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쉽게 도와야겠지 같이 가십시오 가위바바 한번 뜨자 어허... 짜식 날카롭구만 이제 아니지 아아 아아 센데 제법이다 나 좀 찾았잖아 너 때문이야 침대는 남아있니? 침대도 없잖아 아아 아 아 가까워서 좋은데 이런 데가 불 언제 꺼지냐 이거 흠 나쁘지 않구만 이제 이것은 중요합니다 열쇠 하나에 뭐 메이스라고? 솔직히 내가 낄만한건 아니.. 어 스테이프네 물 50에서 100이라고요? 전설적인건데 좀 별로야 얘는 레벨 몇이야? 9레벨이지 왜 9,7이냐 나 8레벨부터 끼지 않았어 이거? 됐고 아 얘 10레벨 아이템이구나 의지력 붙어있구요 전설인데 전름바리 20% 붙어있는게 다야 전름바리가 좋긴 한데 그렇게 좋은거야? 많이 때릴 것도 아닌데 이거 내가 쓰면 되겠다 야 이거 꽤 괜찮은 부위 같은데 만돌린? 근데 이런밖에 안해 자 내놓으세요 양손 통나무라는 것도 있네 어 됐구요 쉬자고 우리들 아 드디어 풀빛 채웠네 아 아 달게 좀 많다 5레벨 개짝이야? 5레벨 개짝이면은 장급레벨 몇이야? 나 이거 찍어서 이제 열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말구 아 왜그래 아 정신 안차려? 아 4레벨 개짝 아 아필터 할라그러면 또 여기서 레벨업 해버렸네 여기서 이제 4레벨 찍어야 열리는거야 이제? 어쨌든 와아 그냥 도둑질 해가라고 만든DEN가봐 안 해갈 이유가 없어 디메리트가 없으니까 일단 잘 채웠고요 여기다가 피라미드 세워놓자 앞으로 편하게 회복하려면 이렇게 하고 가자 침대 이제 내 겁니다 매운 걸 침대 내가 회수했고요 대화 잘했으면 경험치도 빨고 어떻게 진행도 됐을 텐데 아쉽네 저런 걸로 리할 순 없지 양심 있지 대화 좀 할까 우리 나 불에베린 너네 내빌 높다 야 어 궁수네 어 궁수네 어는 어 궁수야? 어 궁수야? 사냥꾼 집단인가 봐 대장장 있니? 어 전사네 으흠 도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흫 힘 붙어있으니까 실망하지 말자 어 궁수야 어 궁수야 어 궁수야 어 궁수야 와 이동력이 플러스네 애는 렌 어 궁수야 어 궁수야 어 궁수야 어떻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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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개 무기장집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냐 얼굴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물약상인이네 얘는 상인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 아 아 남의 업장에서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거냐? 하염고 기술책 하염고 기술책 어 어 무장한 언덴드 심판자요? 아 아 갖고 싶어 아 아 하염정님 괜히 했네 나는 산 게 없는 줄 알았지 아 아 특별히 네가 사라야 한번은 네가 사고 그래 이거 우리 집중務에 사게 아 저거 다 팔아야지 안 쓸 것 같은데 이거? 감염이 뭔지 모르니까 두고 낙성공 데려가 안 쓰지나 안 써 이런말 주자야 좋아 아 이거 필요한데 저 정도면은? 야 이거 뭐야 야 너무 좋잖아 야 특별한 무기보다 훨씬 센데? 데미지가 야 왜이래 앞딜 아 도끼 끼고 싶은데 나 화자도 있고 힘도 있고 아 야 왜이래 야 나 죽은거 기껏 나왔는데 더 좋은거 줘버리면 내가 기분이 뭐가 되니 소생술은 있으니까 몇 들어간다고? AP8 팔은 너무 세지 팔은 팔을 오버하고 지능 석화 면역 면역 있는거 되게 좋다 너무 쉽게 주는거 아니야? 면역 되게 좋아야되는거 아닙니까? 약간 헉 헉 헉 두루마리가 1300원이야? 데이저 데이저 형님 저렇게 싼데? 음 너 내 루마리 잡템 상인이네 아 나 이거 고민 된다 저거 괜찮은데 이것보다 훨씬 세단 말야? 아 아 나 뺄거 없어 기름 플라스크 빼자 야 기름 플라스크 그렇게 버리라는 말 아니었는데 자 넣어주고요 완벽하게 소환사로 가자고 이렇게 된거 어차피 뭐지? 너는 아무것도 없었지? 뭐 지금 이제는 아무것도 없지 염구도 쓰고싶은데 염구도 쓰고싶은데 염구도 쓰고싶은데 염구도 쓰고싶은데 염구도 쓰고싶은데 염구는 데미지도 세긴하지만 상태상 걸고 터트리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쓰니까 내놔봐 받쳐라 아이템을 와 이것보다 훨씬 좋아 저 저 잘 잡혀있는 형태 잘 잡혀있는 것들이 센가봐 저 잘 잡혀있는 형태 잘 잡혀있는 것들이 센가봐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렇게 시끄럽네 주머니 하나 팔아 400원 주자 까질거 내가 준다 피카든 400원 받아가세요 음 맛있어 배울 수 있냐 근데 사슬? 와 이제 나 세 마리까지 소완대 도로테이션으로 그래서 매우까지 써 괴물이야 괴물 선소환하고 왜 어떻게 하겠지? 소완개수야 소완개수 어 너가 화염상인이구나 야 어 두루마리 어 두루마리 어 두루마리 잠깐만 야 여기를 퍼줘 딱 기다려봐 아 나 지팡이 좋은거 많아서 별로 살 필요가 없네 너 그냥 활로 바꿔라 어 활자 이거는 음 센건 인정하겠는데 넌 활을 써야지 약간 분위기가 살아 선을 쓰니까 좀 안어울려 디자인상으로 음 이게 어울리다 야 그걸로 해 좋은 발상이었어 너 별거 없다 야 대기랑 물이네 어 야 여기는 걱정 안해도 되겠다 여긴 두루마리 걱정 안해도 되겠다 두루마리 걱정 안해도 되겠다 어 막 퍼주는데 퍼준다기보다는 많네 거래할 여지가 어 거래를 할 여지가 많군요 치파이가 은근히 괜찮다 열개 열개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지 솔직히 두루마리 효율 제일 좋은거 같고 싸고 어 어 부활 걱정은 하지 말자 이제 아 아이템 고쳐야지 아이템 고쳐야지 아이템 고쳐야지 뭐가 부족해 가빠요 가빠는 갈 때가 된데 뭐 대화문이 있네 아 너 못 고치냐 뭐시여 다 대화 걸려있어 그러치 그러치 너의 손에 손을 잃어버렸어 너의 손을 잃어버렸어 이제 빅기 러그는 당신의 눈을 잃어버렸어 그는 답변에 대한 답변 어... 날 믿어 그렇지 멍청한 녀석 너는 새 동료 나오면 바로 강탈이야 어따 대고 지금 의견을 제시해 넌 아이템 받치고 죽는 존재야 저의 목소리도 모르고 말이야 내 옷 어떻게 고치냐 대장관 가야되나? 아 더럽게 먼데 일단 가자 일단은 복수해야죠 앞에 있던 애들한테 그리고 돌아가서 그곳도 가야될 것 같은데 레빌드 올라가서 경험치 못 먹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의 손을 잃어버렸어 지금 레벨이 오히려 밀리어버리니까 내가 106원 함정방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슬슬 이제 불안하다 이봐 함정방 어떻게 건너가지나 근데? 자 마읍써서 건너가야되나? 뒤로가서 사냥좀 하면서 가자 성능을 봐야지 새로운 법사의 성능을 오 여기 웨이포탈 있네 네 다음 맵으로 전 맵으로 가면은 다시 회수되는거 아니야? 크리스.. 피라미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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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 좋다 야 당당히 가 이번 마을에서 동료가 없다 야 아 바로 이쪽까지 와버렸네 쯧 쪼끔 더 이따울줄 알았지 자 경로에 오른구만 에 안되지 고런게 통할 껀덕지가 아니지 소원하고 어그로 주면 되겠네 아 너무 많이 먹는다 한번 새신사를 만나볼까? 무려 액션포인트 9짜리라고? 으음 많이 보던 분이죠? 이거 이거나 제거하자 떡다운 면역 갱이질 도끼질 정신 차려 또 면역이랬지 약차 약 하나 걸자 출혈 당연히 면역이랬고 오우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좋아보이냐 가속 면역인게 좀 크긴 하네 오오 477이란 먹어 예 도발당함 조롱당함 너부터 제거하자 야 데미지 이렇게 세다고? 야 전사보다 센데 내꺼? 야 왜이렇게 소환수 세냐 고전 고정도의 독에는 익숙해져야지 나 조롱하지 않았니? 나 조롱하지 않았니? 빼옥 도망가 도망가 딱히 독에 있다고 해서 회복되고 그런건 아닌가보다 어 어 괜찮 아 예 됐지 어 얘 때려 얘들끼리 싸우게 둬야지 뭐했냐 안 되지 야 대지정령이야 몸에서 독을 뿜는 뿜는 놈이라고 아이 뭐야 뭐임? 뭐임 개뜬금없이 하고 뭐임? 뭐야? 트 야 인싸들 노는데 어디다 어디다 대고 기어나와 뒤늦게 야 심판장인데 세다 되게 세다 야 원래 태굴로 어느정도 싸웠는데 심판장급이 다른데 쟨 정령보다 셀거 같애 정령은 좀 애매한 그게 있었는데 가루이가 2250 참하게 주죠 뭐 어부 아직 세털이 남았어 개쎄 전사 하나 추가한 느낌이야 솔직히 소족보다 쎄 아 뭐하세요 야야야야야야 뭐해 아이씨 이해가 안되네 나는 법사 둘이 써도 깨겠는데 이거 다 아니 법사 너무 좋은데 어허허허허 야 불로 한방에 보내야겠다 아껴뒀다가 불정령 소환해서 한번에 가고 자열하시구요 이제 적이잖아 쟤는 순간이동해서 원거리 데미지 정리해주구요 은신써서 궁극까지 아 좀 멀리가지 말걸 괜히 멀리갔어 아야 아 뭐하냐 진짜 아 야 아 어 왜 저래 진짜 이렇게 만들거야 게임 아 아니 아니 씨발 저 몬스터가 혼자 춤추는데 내 캐릭터가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한것도 아니고 저거 어 마우스를 분명히 얹어놨는데 저 몬스터가 춤을 추면서 타겟팅이 풀려 개같은거 이거 바로 돼 이게 세상은 아직도 이만큼은 이만큼은 너무 열받아서 리세트해버렸어 워그라프 야 장부 고치지 않았냐 이번엔 투구어 문제야? 집 진작에 좀 난리나던거 할 것이지 이거 야 기름병 있지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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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와라 갔다와라 기름은 남아있을거 아냐 뒤로 전장을 뺀 다음에 싸우자 버퍼 걸어서 떼정도로 못오나봐 아아 야아 아아 소환사를 혼미로? 혹시 몰라서 얘를 남겨뒀건을 어때 처먹은 녀석 잔투준비 잔투준비 버퍼 잔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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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쭐은 펀 그냥 때리자 은근히 괜찮은데 재미지 부족하네 야 보여줘라 보여줘라 화정의힘을 곧 태워버려 적재적소다야 소환수로 상태를 다 맞춘다 지금 물리였고 번데드는 먹다보면 면역이니까 절름바리 거는 수밖에 없네 절름바리 면역 아니야? 어어 그렇지 아니었어 92% 힐링이야 여태까지 그 안 맞췄다고 생각하면은 천국의 데미지야 진짜 제대로 맞추기만 해줘 진짜 그렇지 뭐할거야 어어 야 절름바리 좋아 얘들 강해 뿌리죠 이거 할거면은 기름 괜히 뿌렸네 그렇지 체력이 이렇게 없었냐 너? 레벨 몇이냐? 얘 얘 얘 260밖에 안돼요? 나왔다 나왔다 쟤도 불웅덩이 들어가야될텐데 싸우려면은 저름바리 다 안되고 어어 야 데미지 왜저래 어 형 도저가 니가 빠질때가 온거같아 생각에는 아 이거 이러지 말자 야 팔 흔들지 말라고 진짜 야 말이 안돼 몸체가 이렇게 쪼끄만데 팔이 훨씬 큰데 팔을 흔들어서 타겟팅을 풀어 이러면 어떨까 아 쓰레기 게이머 마무리는 야야 몸 흔들지마 야 이거 미쳤네 모션 누가 만들었어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 이거 너가 쏠 필요도 없다 알지? 그렇지 이거지 진정해 진정해 너가 나설 때가 아니야 정령한테 맡기라고 꼭 깝치는 애들 있어요 저렇게 위험한데? 대미 세다 어 야 후회할텐데 나는 소환사라 이말이지? 막강한 동료 소환사가 하나밖에 안된다는건 조금 흠인데 그렇지, 딜 좀 봐라 밟으면서 가야 되나, 나 진짜? 가기 싫어 돌아가자 아, 진짜 닿니? 당연히 안 닿겠지 이게 닿으면 안 되지 아, 혐의네, 이거 보이지가 않아요 어, 딜 좀 봐 어, 진짜 좋아, 얘 개꿀이야 거의 200밖였어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화장 깔아놓은 거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안 되더라, 독 안 통하고 어어, 야 화염의 화신까지? 야 대박 황홀하다, 황홀해 저게 데미지지 너도 넉백 면역이냐? 비틀 대시는 분인데 면역이야, 비틀 대는 놈이? 야, 불 터지는 거 봐라 독이 터질 거 대신 불이 터지는구만 그렇지 넘겨 주먹 한 번 때려 그렇지 아, 독 가루 퍼뜨렸네 하이 그렇지 끝난 거 아니야? 남았구만 어, 강력한 거 보소 야, 보내줘 그렇지 야 소환사 짱인데? 황금을 원한다, 나는 가서 네가 먹어보면 안 되지 장궁이랑 황금 정도밖에 없네, 여기서 먹을 건 독도 사라지고 있죠, 지금 슬슬 불은 사라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너 가서 희생해, 어 희생해 나와, 나와 이걸로 풀피까지 차냐? 나 레벨 높아 채워주지 않을까? 어, 거의 불피죠 좋아 이제 정말 하기 싫은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나 그냥 장비 모두 수리 그런 거 안 돼? 아, 너 귀찮아, 뭐 하나씩 해야 돼, 다? 아, 일단 돌아가 봐 아아 불편하네, 그거 나 일단 가고 전체 소리를 한 번 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내가 뭐, 못 봤나? 뭐가 있는 거를? 여긴 약간 아죽 문제고 그렇지 아주머니 아주머니 남편이 잘 고쳤을 텐데 아, 저런 건 다 수리해 주면 안 되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야, 가진 거 다 수리 그런 기능 없는 거야, 진짜? 아 이게 있네 아 이걸로 금액 추가하기가 있구나 어 저런건 있는데 수리는 이따위로 해야 되냐 손이 많이 가는 게임이구만 원래 발러스에는 수리 없었다고 아 진짜 수리 키트로 수리할 수 있지 않니 아 근데 이렇게 수리하면 똑같지 내려놔 이제 좀 다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제 비용이 이만 수리비가 불안하다 함정의 방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 가자 매비동 돌아왔죠 피라미드 실화단 말이더냐 뼈이 남작 저번들도 있었어 집으로 가자 결국 해결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 나한테 어떻게 깨라 그랬지 같은 색으로 깨라 그랬나 독 같은 거 뿌리면 되는 거야 그냥 함정에다가 그럼 그렇게 풀리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잖아 그렇게 풀리는 게 맞아 쟤 함정 너무 만능임 건너가야 되는데 완전히 다 못해야 돼 네 명을 이런 걸 다 박살내서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긴 됐어 여기는 관심 없고 자랑하자 일단 한 번 뿌려보자 독을 뿌리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독 오 잠깐만 아니야 같은 색깔을 뭐 하라 그랬는데 감이 안 오는데 딱히 그거를 해야 돼 내 생각에는 하나씩 보내야 돼 일단은 가장 체력이 많으신 네가 갑니다 굳이 네가 갈 필요가 있니? 따라가도 되잖아 설마 너는 뭐 존재 자체가 불이라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지? 야 다 나와봐 불안하다 딱 봐도 야 너만 가 아야야야 뭐하니 아 진짜 아 이거 소환소 따로 이동 안되네 아이씨 아아 잠깐만 어 필드에서는 따로 이동이 안 기습 같은 게 안되는구나 전탈투 소환 한 번 하고 하는 게 낫겠어 최대한 그거 하려면 불 쓰면 터지니까 대지로 바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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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매겨 물폭 없는데? 그냥 갈까? 건너가? 가서 밟.. 순간이동하다가 밟는거 아니냐? 잠깐만 일단은 일단 자고 와 어 밟는거는 그때가 생각하고 일단 자러가 침도 내가 쓰면 안 돼? 내가 이거 올라간 적 없죠 일단 그딴거 신경쓰지 말고 텔루론한테 가자 이거 아하이요 아 트락 이거 일부러 죽인 다음에 부활시키면서 순간이동으로 다 건너편으로 보내면 안되나? 편법 같긴 한데 뭐 편법이 중요한가 지금 깨는게 중요하지 다음에 가면 이거 풀리니까 여기 와봐 여기 와봐 갔다 가면은 분명 밟을거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럼 한명씩 보내도 괜찮을거 같긴 한데 어? 안 밟았네? 세이브를 하고 야 니가 잘 봐야돼 함정 해제해버려 옳지 그렇지마 판정 그따울 뜨지마 진짜 열받으니까 아 아아 아아 야 벽같은거 못 세우나? 벽같은거 어떻게 세우겠어 아 이거 아 이게 이거 자체가 함정이구나 아아 열쇠를 줍는게 함정이네 근처에 논절 야 이렇게 이런식으로도 해놨구나 미친놈들이네 진짜 양심이 양심이가 없네 너무 계속 깨버려 아 이거 벗겨네 야 해제 함정 해제 설마 없니 이제? 안 밟으면 돼 안 밟으면 돼 뭐 내가 뭐했다고 내가 뭐했다고 괜히 지랄이네 진짜 왜 건드려 건너와 야 알아서 건너오는건 좋아 알아서 올 수 있지 이것도 가능? 내가 거 딱히 먹고 싶지 않아 음 크흑 읍 음 어흐음 음 음 들어가도록 이게 무식하게 함정 깨는 법이다 어차피 해제하는 시간 돌아가는 시간 감안하면은 비슷비슷하지 뭐 어? 해제하고 건너가나 그냥 건너간 다음에 돌아가서 회복하나 비슷비슷하지 뭐 침대 누워있으면 되는데 잠깐 금방이지 뭐 건너가기 위해서 함정 해제하고 살펴보는 그 시간 함정 해제하는 들어가는 투자금 난 피라미드라는 사기 아이템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니가 왜 주워 눈치 없어? 야 우리 건너가자 그냥 폭핀데 이거 완전 건너가 어디서 숨겨놓은 척이야 아 건너왔다 여기다 웨이만 찍으면은 만사오케이야 내 생각에 여기 적들은 내 상대가 안되거든요? 레벨이 있는데 여기 7레벨이던 7레벨이더만 스쳐 지나가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재수없게 죽을수도 있으니까 함정같은거 있을지도 있잖아? 있을지도 있잖아? 어찌됐건 피라미드 받고 가자 웨이 없으니까 아 건너오는게 일이네 진짜 아 있네 웨이 아 다행이야 어어 다행이야 기름폭탄을 하사하 기름 기름 플라스크을 하사하겠습니다 못 열어가지고 내가 개제랄 했었는데 이게 뭐야? 어디야? 여기야? 폐허가 된 저택이야? 아닌데? 아 거긴 교회였지 여기가 저택이 맞나보네 그럼 남장님한테 가자 뭔데 다 터져있냐 내가 터트린거 아닌데 이거 안 낀거 보니까 딱 봐도 조짐이 안좋죠? 500원이야? 야 저 용암이잖아 불이 아니라 그럼 죽잖아 그러면 왕의 상자 서쪽이야 물통 모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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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방 물통도 안가지고 계세요? 아아 이 미개한 놈 미개한 놈들 이거 아아 야 해소해 물통 아 이거 왜 훔치기야 야 나 누군지 잊었어? 야 왜 훔치기야 나야 아 아줌마 정신 안 차려? 오 내가 누군지 잊은거야? 군원술사장을 해치운 난데 야 원래 아니었잖아 훔치기 개치사한거 보소 나 물통으로 어디서 구하라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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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 익히지 않을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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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너무하네 이거 게임 물통 내놔요 왜 이렇게 불바다인데 뭐 하나도 없니? 물통 하나도 아 그 많은 물통 내가 다 갖다 쓴 거야 그러면? 뭐 여기 이런데도 하나 구비해 놔야지 전소들을 위해서 아 내 거 쓰면 아까운데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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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고 내 거는 잠도 안 자고 왔어 나 풀어 주도록 아 말 걸지마 코새 잠깐 갔다고 말 거는 거 보소 노인네 저거 비어있는데 굳이 열어보는 수준 이리와 용감에다 물통 던지면은 그냥 아무 변화도 없겠지 근데 모르는 거잖아 또 이 게임이 게임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거든? 개봉 박... 아이... 아 또 얘 아 얘 옷 또 고장 났어 저거 개 같은 거 저거 야 으엥? 이걸 주워? 아 이런 거구나 아 통하긴 하네 통하긴 하네 빨리 빨리 죽고 와야겠네 소릉 먹고 와야겠네 다 보여 너만 빠져 저기다 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 놔야 되는 거네 어 꺼진 거 맞니? 오우 예아 미션 컴플리트 좋아요 가죠 먹었다 먹었어 판매용이긴 한데 이 게임은 뭐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왕의 상자 서쪽 열쇠를 이게 무슨 말일까 근원... 근원술사의 왕을 얘기하는 건가? 아 그런 건가? 전혀 못 먹은 상자 그거? 뭐냐 이거 왜 클릭도 안 되냐? 뭐 상자 아니냐? 뭔데 이거 뭐야? 아 저 죽여야 열리나 보다 어 그거 아닌 거 같고 얘네 잡으면 열리지 않을까? 여기도 뭐 열쇠 같은 거 필요한 거 같은데 저거겠지 뭐 근처겠지 이제 그만 회수 좀 해 불안해 노축할 거 같아 아 물론 맵 이동하면은 나한테 다 주겠지만 그래도 아 이제 와서 나와봤자 소용없어요 리빙 아머도 있네요 깜찍하게 너 진짜 빠져야 될 거 같은데 도적 내 취향 아닌데 차라리 공수 아이들 들고 도적질 할래? 솔직히 도적일 필요가 없잖아 굳이 너 비슷한 거 아니야? 앞에 서 있기만 해 가자 같은 해골들에도 급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원거리 있냐? 원거리도 없네 고레벨짜리 해골 가자 아껴놔 어쭈? 절름바리까지? 연속 다운 실패 전기 안 통해서 쟤한테 썼나봐 야 마법사였어? 스태프 지팡이 쏜 거죠? 스태프 지팡이야? 저 디자인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 이놈의 게임 이 거 전사가 세기 때문에 오오오 야 그렇지 어 좋아 어딨어 얘? 뼈밖에 안 보이는데 얘는 아 어딨냐고 혹시 여기 넘어지면 뼈로 변하냐? 뼈더미로? 아 그런 기능도 있는거야 설마? 아냐아냐아냐아냐 기능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 판정 진짜 개쓰레기네 진짜 양심이 너무 없잖아 너는 건너가고 어차피 궁수 죽일거니까 그렇지 불에서 때리면 금방이야 아 65가 뭐냐 기가 팍 죽네 진짜 확 어 벌구 때렸어야 되는데 니가 다 잡는거 아니야 이정도면? 그래 뛰어봐 그래 안떠도 세긴하다 아 별로 아 얘네가 내 성 좀 있나보네 딱히 타격하는데 어 그래도 강하죠? 어썸하죠? 매혹 아아 면역이야?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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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만 쓰는거 아니냐? 창 돌고 있으면서? 저주까지 거네? 근데 실명은 뭐길래 한 번 썼는데 저거 아웃때버렸네 쟤는 그 정도의 기술이었어?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아 의외로 이렇게 보니까 담검도 괜찮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피 더먹었지 맞다 이거 와 100%야 서있는데 건너와라 아 8번 쓸걸 딱 넣을 수 있네 그렇지 어 넉다운도 들어가나봐 무기 자체 쟤부터 아 아 돼지 속성이야? 아아 그랬어? 리빙어버 돼지 속성이네요? 어? 전혀 머리 안 넣었어 속성 있을거라고 전혀 뇌속에 안 넣어놨어 약화 어 왜이렇게 진짜 약하냐? 뭔가 느낌이 어 얘네 되게 좀 그런게 있다 상성을 좀 안봤네 무시가 있나보네 상성이 되게 약간 포튼 올랐다 어? 어우 이야 강하다 이게 레벨이지 이정도는 해줘야 레벨이지 그렇지 실명 사라졌구요 감전면역에 재생의 두루마리에 황금에 보호대 판매용은 얘가 수리도 해야되니 그냥 제가 갖고있고 수리까지 바꿔서 하는건 너무 쪼잔하고 들어가서 이제 막역을 때리자고 아 이거네 이거네 왕의 상자 섰죠 이거네 쟤가 그건가봐 저 녀석 나오면은 같이 나오겠지? 다 니가 먹자 그냥 좋아 좋아 저거 한번 풀러줘야되는게 되게 웃기지 않나요? 여기서 이게 전환이 되는데 상자 연놈은 같은 놈이라고 전환한 상태로 먹어도 연놈이 먹습니다 연놈? 같은거 헤루 verst 보여줘라 올라가 뭐하냐 올라가라고 뭐하냐 얘? 야 해골 풀리잖아 그렇지 한대 브라크스 렉스님의 군림했던 이 궁정에 아...그래네 브라크스 이미 해치웠는데 근데 그런 시너지는 안되나보다 브라크스 전에 와야되나봐 기사단장이야 얘는? 너의 현실은 정말 너의 자신을 제공하시길 바랄까? 내 가슴이 일어나, 내 가슴이 일어나 내 가슴이 일어나 나팔맨도 나왔어, 악사도 나왔어 많긴 하지만 레벨도 차이가 심하지 아 냉각이요? 안납장이 열렸는데? 야 근데 전사를 노리네 웃기네 얘도 아... 아 아... 소환이요? 미친새끼... 아...잠깐만요 전사하면서 소환을 한다고? 양심에... 양심에 털난 놈이네 자, 쟤 죽이자 미끄러졌다 미끄러졌다 아 미끄러진건 바로 일어나잖아 이건 됐어 어떻게 갈 수 있냐 악사부터 죽여야겠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 뭐하세요 아 이게 악사 디자인 때문인가? 그렇지 음... 뭐 이렇게 들어가 야 6이나 들어가네 소환하는게 낫겠네 이 정도면은 요새와 아아 물리겠지 저거는? 디자인이 그쵸? 예전에 모드 깔았을 때 스카이림에서 피용 없으면 저렇게 됐는데 적보다 더 예뻤지 야 안되지 야 얘네 컨셉이가 컨셉이 있네 대지술사도 있고 아 닿는걸이야? 저 몇이야 아 아 헤리지 얘네 아 너무 헤리인데 이거는 좀 아 딜 받고 어 딜 받고 은신하면은 나름대로 괜찮을수도 있겠다 철 보호? 석화? 야 얘네 고통 넘는데 야 이거 7레벨 때 붙었으면은 피똥 쌌겠는데? 뭐하는 플레이냐 이건? 아아 미친놈들이네 얘네 저거에다 걸었어야 돼 아 이거 미끼였구나 아 엘 이건 좀 흠 이거 좀 심각한데 연아 너가 때리고 튀면 아이 그냥 튀면 되겠다 안 되겠다 큰일났네 이거 기가 막히는구만 소환해야 된다 야 전선 그래도 튼튼하긴 하네 힐 저거 어그로를 다 벗어나네 오우야 다행이다 야 위험하다 얘 죽여야 된다 공포의 노래가 있어 물정의 절로가 어 서카 때릴 수 있구나 뒤도 들어가고 아이씨 발로스는 안 들어갔는데 발로스 기반이라길래 안 들어갈 줄 알았지 어 너무 야 너무 시계 나오는거 아님 어 야 어 야 진정해 어 무적 아 저거 보호 아 오케오케 아 심각한데 이렇게 되면은 너부터 재우고 어 절룸발이 시켜놓고 어 300이면 좀 버티겠지 무적인게 좀 크다 어 얼려 뼈도 얼긴 하지 않냐? 야 뼈도 얼긴 하잖아 뼈도 얼긴 하잖아 그러니까 갔다 오자 야 상자 불상자 가져와 내 피같이 아껴 왔던 불상자 가져가겠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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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우석은 높겠지 아 우석은 높겠지 아 이 문이 좀 거슬린다 이것 때문에 서로 못 때릴 것 같아 아 입구에서 그냥 막고 그냥 해버릴까 여기쯤에 하고 그래 이렇게 하자 아 봐 쟤네 고지된게 좀 맘에 안들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쇼 보자고 음 여기서 이제 데려오면서 때려주자 자 갑니다 이미 많이 왔거든요 이미 많이 왔거든요 노가리 까시는 분에 오다가 쏠 수 있겠는데 얘는 범위가 밖으로 나가서 통 노려서 불바다 만들고 건너오는 사이에 입구가 좁으니까 못 쏘겠지 설마 이거 관통을 쏘겠어 여기서 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보이는 방향에서 거기서 이제 마호비랑 화살 점사하면서 전사 앞에 세워놓고 그것도 걸고 그러면은 아 야 망했다 존나 상상도 못했다 야 야야야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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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으키세요 어 다행이야 반응이 좋았어 내가 좁아 버프는 안 걸어주겠다 좀 아껴놔 좀 아껴놔 이동 제약이 좀 많구나 아 왜 대지술사가 먼저야 요새야 어 좋아 불안한데 쟤 요새 하면은 움직일 수 있냐 에이 수준 아 왜 쟤가 먼저냐고 야 아 제발 올리지마 아 멍청하죠 멍청함 그 자체죠 아 야 제발 진짜 야 나오냐 화염이냐 화염이냐 화염이면은 참을 수 있어 어 아 감속은 좀 오바인데 야 뭐야 나 왜 이렇게 세웠는데 천 없어 아 생각해둔 게 있긴 한데 아직 아 야 이거 말도 안 돼 야 내가 세워놨는데 일부러 저거 하려고 얼어서 얼어 얼어 안 얼었잖아 아 전사로 튀어야 되나 아 야 근데 이거 밀려버리네 어 예상 못했는데 이거는 이게 밀려버리네 아이씨 가져와 독은 안 통할 거 아니야 어차피 뭔 소리냐 아까 상태에서 더 데려오면 될 거 같은데 아까 대화 걸고 좀 시간 있었으니까 야 그때 그때 불러오죠 갑시다 갑시다 아니 왠지는 써버릴까 그냥 아살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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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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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호우 전혀 오케이가 아닌데 야 불러오긴 해야지 뭐 한 거야 미쳤어? 미쳤어? 테리온은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비송공이라고? 안나야 제발 제발 아 제발 이거 때문이야 소환해버릴걸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야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불편하게 하네 2레벨 낮은 주제 내가 설마 여기서 고전할 줄이야 비장 수단 써야 되나? 내가 너무 드럽고 치사해서 이거까진 안 해야겠다 싶었던 그 수단을 아 아 나 세이브한 다음이구나 아 야 바보냐? 아 이럴 거면 전사 보낼걸 아 냉각은 100% 걸려 얘도 찍어놓지 않았나 보디빌더랑 의지력 의지력 의지력에서 통하는 거 아냐 냉각은? 어 이거 불 맞으면 풀리지 않나 어 소환쓰고 아 이거 봐봐 이렇게 밀리지 말고 아예 뒤로 박아놔 통과할 것이 이따위로 해놨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도망갈 수 있고요 도망갈거구요 앞에 두자 여기 입구를 활용해서 조여놓자 내려오긴 할 거 아니야 요새와 저기서 버퍼 걸어도 오는 사이에 다 풀릴까듯 축복 아 아주 법사 둘 끼고 잘 싸워 상태 이상 화살도 뺐거든요 어쩌다보니까 솔직히 뺄 의도가 있어서 뺀건 아닌데 어쩌다보니 빠졌거든요 아 저렇게 애매하게 온다고 여기서 대기시켜놓으면은 그냥 싸울라나 아 거기서 쏜다고? 건 좀 아니잖아 아 지금 그냥 걸어놓자 폭발m까지 바르자 어 안나까지 들어가면 안나 안나 너무 나대는거 아닐까 화상 데미지라도 입히고 이거 좋았는데 전략 야 저기서 닿네 거리가 얘는 뭐 어차피 탱커니까 폭발 데미지까지 바르지 어여여여 안나까지 들어가면 안나 안나 너무 나대는 거 아닐까? 일단 화상 데미지라도 입히고 어 이거 좋았는데 전략 야 저기서 닿네 거리가 얘는 뭐 어차피 탱커니까 어 이제 와서 그걸 써? 찟 뻔뻔한 거 아니냐 너무? 케이스트 딩종 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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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 못 터뜨리겠는데 이거? 전부터 써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잡혀서 네 잘됐구만 던져! 그렇지 기름실 다 돼있고 이제 불폭도 한번 던져? 막 이렇게 된 거 그냥 마 어? 그 딴거 없구나? 없는거 던질순 없지 김영아 법 걸고 다음 턴부터 힘을 쟁여보자 악사까지 일단 눕힌 다음에 그렇지 어차피 불은 제가 할거니까 법사가 쏠거니까 죽어있는데 쏘자 일단 악사는 죽여야될거같아 공포같은거 맞았다가 감당 안될거같으니까 어차피 다음 쿨 돌아갔을때 쏘면 되고 얘는 넘어졌을때 쏴둬야지 불로 죽이면 되니까 레이디 맞추고 그렇지 불바다 만들고 어그로로 전사 앞에 해골 전사 한칸 뺄걸 아 연막이라서 못 쏘는구나 아 좋네 정신 못차리지 아주 바로 냉수리 뒤지게 맞을시간이구 스켈레톤들이 약간 기술이 딸리나보다 어 액션포인트 많이 들어가는거 보니까 제한이 있나보네 아이 해골한테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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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버프를 뭐 저 따위로 걸어놨냐 화장 아프지 해골들도 뼈는 녹지 그렇지 왔나와 아 용기를 내 들어와 들어와 연막대로 못 쏜다고 불 꺼질때까지 있진 않을거 아니야 아 진짜 이 화술은 화공은 최고야 술 하나 가져온걸로 꿀을 빨아버리네 물리 안통하니까 대기해야겠다 그냥 어? 어? 아 얼음바닥이라 넘어진거야? 깜찍한 녀석 저기 조금 남았구만 넌 얼어버렸으니까 새로운거 소환해도 되지 않을까 흐흐흐흐 흐흐흐흐 둘다 화공으로 죽을거 같죠? 느낌이 너만 쏘면 될거 같은데 들어간다 돼지 어 다행히 리빙아무만 돼지 면역이네 어어 건너와 야 저거밖에 안달았다고요? 어 잠깐만 뭐야 아니지 아니지 그 철보우지 아 기다렸죠 오케이 액션보우다 아껴놨죠 골렘한테 쓸라고 어쭈 회복까지 요새 언제 풀리니 아 자식이거 불편하게 나오는데 얘가 쏠거 같은데 여기서 해도 불 때문에 화상 데미지 입고 쏘겠지 반 피면은 잡겠지 아 지금 화상에 걸려있는 상탠데 연막이라 안 보이는건지 데미지 자체는 들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막 때문에 데미지가 안보이는거지 근데 되게 섬세해 와라 아 또 졸려 아 야 뭐야 아 소환파기야 소환파기 아 깜짝 놀랐네 아 개놀랬네 마침 엉덩이 딱 대고 있죠 뒤졌죠 너는 위험한 위치긴 한데 음 딜 좋아 남장님 반피구요 그렇지 남장님 준비하시면 됩니다 넉다운 한번 해 넉다운 한번 해 남장님 넉다운 한번 해 그렇지 요거지 이날을 위해서 대기해놨다 얼정 깨 버리고 남은게 좀 적은게 아쉽긴 한데 저주 걸자 단검을 때리니까 얘는 우리 전사는 언제까지 누워계실건가요? 빙판에서 그냥 아 둘이 누웠는데 어우야 야 땡각 이거 야 일어나 좋음 전사 넘어져서 죽었어 그냥 데미지 세다 해골드 상대로는 단검도 세네 솔직히 레벨에 맞춰놓은 장비도 아닌데 쟤는 일어났다 드디어 시방 지금 저렇게 나올거야 잠깐만 지금 일어났다고? 그렇지 말자 우리 얼음으로 폭발 많으니까 폭발 한번 써보자 그렇게 많은 폭발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데미지 이렇게 쎄? 야 어쌔한데 기대 안했는데 이 정도란 말인가? 내 노예가 되라 넌 내꺼야 아아 면역이시라 역시 네임드야 오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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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무시해도 되겠지? 어 세 발이나 쏘네 데미지는 쓰레기지만 아 물리 면역이구나 아직까지 계속 면역이네 요새화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저거 죽여야지 뭐 원거리기 순 없니? 넉백이라도 걸어놓자 불편하니까 안녕하세요 넉백 어쭈? 어 데미지 들어가네 지똥만큼 어 근데 저거 솔직히 화상 때문에 때리기 싫은데 어차피 죽을거 아냐 화상 때문에 치료가 바뀌긴 하지만 아 아예 면역이야? 그럼 잘른 발이라도 걸어놔 어 데미지 들어가네 어 하하하하 그렇지 당연한 결과지 아 상의 아 상의 소환 너무 많이 들어가 어 풀렸네 불 에이 안되지 고런게 통할 단계가 아니지 한명 남았잖아 엉덩이가 엉덩이가 약점이구만 그렇지 90% 오 크아 반피 돌진 그렇지 혼미 끝났네 아 근데 연기 때문에 왜 연기 때문에 못 맞추려나? 아이씨 살짝만 옆으로 비켜서 쏘면 안되냐 내 책략에 내가 당해버린 부분이야 이게 아아 고지대 저거 살짝만 높게 해서 써봐 어? 뿔에 맞춰도 데미지 들어가자 솔직히 말해서 아이씨 올라와봐 알았어 쭉 올라와 야 쭉 와 누가 맞추나 보자고 어디 그렇지 쏘고 그렇지 드디어 제가 팼다 야 이거 뭐야 없어 먹어 나의 눈에 맞추네 한손 한손 바스터드 소드에 어 부추에 도끼에 재생에 황금에 연막화살 화염화살 이 정도면 사용한 만큼 복구했네요 가자 어 나름 셌어 7레벨에 왔으면 진짜 힘들었겠는데 진짜로 동축 절세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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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솔직히 4레벨에 맞는 장면 안 나올 것 같은데 팔 수 있으니까 월크랍은 열심히 오오오오 울프라그 그러고보니까 나 미도라 한테 워크인가 고블린인가 같이 잡아준다고 그랬는데 까먹고 있었네 뭐 어떻게 지가하러 잡겠지 뭐 걔 활약도 안했잖아 연극이 도적 활약하고 있네 전혀 기대 안했는데 나쁘지 않지? 정도면? 그래 열자 환정이 어떻게 되먹었길래 이렇게 안 눌러지냐? 당연히 네가 회수해야지 어 반지가 나왔어요 반지가 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상황이죠 다 식별합니다 위에 있는 것부터 아직 기대가 안 되니까 오 나쁘지 않은데 못 끼고 있냐? 어 별로네 아 뭐야 아 특별한 아물렛인가 보다 아 뭘 써야 아물렛 이거는 가지고 다니죠 캐스트 용도인가 보죠? 예술가의 표식 예술가한테 주는 건가 봐 큰 조각상에 떼어낸 거고 금반지 부식됐어? 통찰과 대기저왕 뭐 주자 어 통찰은 필요 없는데 통찰을 아직까진 모르겠고 칠팔 어 판매용이죠? 돌아가서 정산합시다 이제 여기 여기 깼으니까 아 화공 덕분에 화공 빨로 진짜 잡았네요 화공 아니었으면은 개 고통 받았을 것 같은데 운이 좋아 다 클리어했네 이쪽 맵은 일단 맵 자체는 퀘스트는 남았지만 퀘스트 뭐 깨줄 필요가 있나? 선원들 밥 좋지 머리 없는 닉 관객의 바람잡이 뭐 레벨도 맞잖아 어느 정도 근데 NPC 레벨 11인 거 생각하면 레벨을 더 올리고 가야되나 내가? 어 중이한테 가야되나? 잠깐만 피라미드 있니? 여기 있구나 가자 그럼 북쪽 출입문 가고 주인공 채워두고 앞으로 불통을 잘 아껴서 사용해야겠네 역시 불이야 불통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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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통인데 기름통 기름통 물통 독통은 솔직히 약간 폭파시키면 괜찮긴 하던데 수배들은 약간 버틸 것 같기도 하고 민족대지에 불편하구만 불편하구만 어디 보자 이 정도면은 천원 아 좋은 것 좀 줘봐 덱이 피해 있네 야 기절 확률 20%라고? 개석이네 구짜리다 구구다 전설적인 거다 자물쇠 딱이 붙어있어 던전드래곤 인퀴지션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근접에 10% 반사 9레벨 7림 애매하네 얘는 살만한 거 마땅히 없네 천원 받아갈까 그냥 아 이걸로 받자 어 좋아 이걸 이제 알았어 내가 아 낡은 교회에 있는 낡은 교회랑 버려진 교회랑 다른 교회인가? 북동쪽에 있는 낡은 교회 혹시 다른 곳도 교회가 있나 혹시 봅시다 등대죠 아니죠 저기 맞네 그럼 버려진 탐사대가 있었다고? 오래된 교회로 가고 오래된 교회가 낡은 교회 아니야 여기에 탐사대를 보냈는데 탐사대가 안 보인다? 야 이거 불통 두 개나 있어 여기에? 이거 참 들어 너도 하나 챙겨 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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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몰랐단 말이야? 올라가자 그분들 대체 어디 갔냐 아 이거 어디 갔길래 이렇게 안 나오냐 교회 탐사대인데 탐사 하기 전에 죽은 건가 혹시? 전멸에서 이렇게 들어오긴 한 거야? 얘네냐? 시체는 이름이 없어 그냥 시체야 그냥 시체일 뿐 여기 내려가서도 없으면은 위에 있다는 거네 가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네 적들이 다 묻어준 거 아니야? 죽인 다음에 텔리론 시체 어떻게 보스보다 얘 시체가 더 크냐 저런 걸 소환했어 리론이 줄 거 없니? 그리고 이거 못 열었죠 근원의 왕의 갯잡 전주의 한인데 지포 들어 봐 이거 바리게이터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잠시만요 제가 한 게임들 던전 앤 드래곤 기반 게임이 많아서 비슷할 것 같긴 하네 발러스도 그쪽 계열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휙 걔네는 걔네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보낸 순찰대는 아 여기 기름통 이렇게 많아? 아 아 여기는 건너갔었죠 저번에 트롤 나왔었고요 트롤 죽여버릴까 그냥 아니 뭐 깨면은 뭐 도움이 된다거나 상호작용 된다거나 그런 거 있.. 있으라나? 어 막막한데 교회로 갔다고? 교회로 가신 분들이 왜 안 보이니 이거나 깨러 갈까 그럼 온 김에 건너갈 길은 있잖아 오 야야야야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두면 안 되지 아 도칠 뻔했네 저거 아 내려와 숲에서 가는 게 낫겠는데 우리 애스럽지가 않은데 시체 안 보이는데? 걔네 시체 던드는 저도 예전에 보긴 했어요 작년 작년 중순쯤에 추천이 올라와서 찾아보긴 했는데 걸렀거든 다른 게임 하더라고 놓칠 수가 없다 너무 좋다 한 사람의 쓰레기 한 사람의 쓰레기 한 사람의 쓰레기 한 사람의 쓰레기 쓰레기라니 이거 보물이야 무슨 쓰레기라는 개소리를 해 보물이야 이거 목숨이 걸려 있다고 니가 니가 들어야지 멍청아 무기가 없는데 이런 귀중한 보물을 못 알아보고 말이야 한심하게 이게 숲으로 가자 일단 교회 가는 골목이 없으면 너무 헬인데 걔네들은 위치상 이리 와봐 막 여기 죽어있다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겠지 막대한 치유 마법 장군의 이야기 잃어버린 실 캐스트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제 메인 캐스트에 연관된 게 많고 지금 깰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애매해 생기곤 복잡하지 가겠네 어색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냐 건너 가는 건가 문을 열 수 있는 게 필요한 건가 지금 못 여는 건가 알겠습니다 물어 보자 아 어 우리 너무 잘 креп다 우린 저를 는 이 Winter cht 도전할 수 있으니까 왜 스크롤 싱 스크롤 보리아스 스크롤 아 보레아스의 두루마리 네 네 보레아스의 두루마리가 뭔데 그럼 지금 못 가는 거네? 보레아스 보레아스 저거 나중에 찾아야겠는데 저거 내가 기억 못 할 것 같은데? 이름이 다 비슷하니까 내가 하는 게임들의 캐릭터가 보아디스도 있었고 제가 궁금해. 내가 너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럼, 너는 알겠는데? 저는 월터 월링턴입니다. 제 형님의 형님의 윌리엄입니다. 너는 알겠는데? 그럼, 너는 뭘 말할까? 그럼, 너는 알겠는데? 보아디스 짱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꼴을 보니까 조각상이 문제네. 쟤가 문제야. 조각상한테 가서 조각상 때문에 사람도 죽었거든요? 야, 전에 구해달라 그래서 구해주려고 그랬던 애 있는데 한번 대화 걸었다. 저 어디까지 가야 되니? 여기 열지도 않았냐? 여기 갔다 왔구나? 여기가 이제 수렴반대였고 파티가 여기네, 여기네 여기 있는 조각상 이 녀석 너는 NPC 판정이 아니구나? 구조물 판정이구나? 무지 이상하다 했어 이거 지금 있는 기름통만 잘 써도 다음 맵에서 활약할 것 같은데? 숲이기도 하고 숲에 가서 불 질러버리면 되겠어 가만 안 두지, 불 연기까지 나니까 강력한 독 데미지 붙는 꽃봉오리 포탑들은 다 무력화 시킬 수도 있고 불 데미지 플러스 연기로 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가 최고의 공연 도레미파 소 라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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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연을 준비해야 되나 봐 공연을 준비해야 되나 봐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하 네, 도레미파 소 라티 러지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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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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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도 불러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많다 향수병으로 데려가는 건 모르겠고 아니면 어떤 게 진짜 감튀김 이거 아하 그 공연을 즐기고 제 얘기하셨구나 내가 말씀하셨구나 주여 내가 진귀한 마법 공연을 해 주겠어 뭘 뭐 좀 정의 지구 네가 막 기사 어 카다리나 그 준비를 어 나는 지구 아니... 이거... 쉽지 않고만 물통도 하나 있네 여기에 멀긴 하지만 레지널드의 지하실? 너 집도 있냐? 난 니 집을 본 기억이 없는데 맵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거지 집이잖아 이거는 지하실이 있을만한 동네가 없어 어 텔레론 방에도 물통이 있었구나 뒷쪽에 어떻게 가냐 여기 여는거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오 괜찮네 저쪽 우물 한번 가보자 우물은 상관없을 것 같고 아 이거 조금 그지게 한걸 다음 리밀이나 그냥 갈까? 레벨업 한번 하고 싶은데 다음 템도 필요하고 아 9레벨템 데미지 그랬으면은 10레벨템 끼면 얼마나 세겠어 기대가 되는데 기대가 되는데 나는 10레벨 하면은 힘도 찍어야 되려나 그냥 군대 아이템빨로 구하냐 장비보정으로 군대 그럼 8인 괄호사 대상 아 힘이 필요하네 어떻게 장비로 힘은 올릴 것 같은데 하나라도? 어 이거 빼고 힘이 올라가는 장비가 또 있는거 아니야 이거네 개몽의 아물룻 이거는 내가 끼고 갈 것 같다 아물룻 잘 안나오니까 그럼 사실상 캐스트 연관된 것들 좀 많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끝이고 이거는 저기 저쪽이고 영혼단조가 영혼단조도 그쪽이네 카산드라 그대는 누구인가 이것도 저쪽이고 그럼 머리 없는 닉이랑 말하는 조각상 저 지하로 내려가는거 말하는 조각상이 아물룻 잘 안나오는 아물룻 잘 안나오는 아물룻 잘 안나오는 아물룻 잘 안나오는 절벽에서 말하는 4개의 조각상을 봤다고? 내가 봤어 그런거? 난 본 기억이 없는데 내가 봤어 그런거? 토마토 스파클럽에 참여해주세요 아아파파파포테이터 어 야 잠깐만 왜 이렇게 많냐 아 깬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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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그 진한거는 자 그럼 저쪽에 쭉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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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는 여기서 주었고 여기 시체가 있었죠 이 위에 어디에 아 여기 그럼 여기서 떨어졌구나 얘가 아 여기서 떨어진거구나 여기에 조각상이 있는건 아닐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떨어졌다면 이 근처에 조각상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냥 떨어진거야 얘기 듣고 여기까지 와서 맵이 다 연결되어 있는게 신기하긴 하네 맵을 알차게 잘 만들었어 됐고 중개한테 한번 가서 한번만 더 대화해보자 보낸거 맞어? 아무 지저만 없는데 니 부하들? 내가 죽였나? 착각해서? 언데드가 됐는데 막 죽였다던가 아니면 얘 부하들이 배신을 때렸던거지 고레벨인 주제에 지금 고레벨에 말을 안듣겠다 이 말인가 셀레니아 주운의 더홉하다고 생각하네 소스 훈터 제가 제가 모든게 교회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네크로맨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니스터로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네크로맨스와 네크로맨스는 제 레이젠에라입니다. 모두 죽었죠. 그래 이렇게 대화했잖아. 그래서 내가 했었죠. 어 근데 찾아오라고? 아니 아니 끝났는데 여기? 버려진 교회? 대화에서 전멸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캐스트가 남아있지? 확인했잖아. 전멸당했다고 내가. 근데 이 캐스트가 남아있어. 남아있으면 안되지. 깨져야지 그러면. 확인한 뒤인거 같은데 내 생각에도. 일단 레지넌트 집 지하로 가보자. 레지넌트? 어 쟤 집 지하 진짜 어디야? 여긴 이..여기 있으므라이잖아. 너 집이 어딨는데? 집이 어딨어? 집이 있어? 어 건물이 몇개가 된다고 건물은 다 내가. 사용용도로 가봐서 아는데. 집이 어딘데? 집이라는 건물이 있을거 아냐? 건물 없어 여기냐? 아니지. 건물이 아니잖아. 좁은데서 어떻게 살아. 텔레론거고 이거는. 이거는 그거. 보기상점. 이거는 세실 회장. 여관. 세실 회장. 집 이어져있는거. 여긴 도저히 아니고. 여긴 장의사. 여기는 그 자파점. 망가진거. 없어 이거 외엔 건물이. 집. 군단본부. 요리사 집. 상점. 치료소. 시청. 킹크랩 선술집. 에블린집. 항구창고. 버려진집. 장의상점. 어딨는데 니 집이. 또 집 없어. 저쪽인가. 이거 뭐야. 저쪽인가 봐. 저쪽인가 보다. 초반에. 초반에. 처음 깼던 데인가 봐. 어디였지. 어 여기다. 이쪽 집인가. 집 지하실 있냐. 참. 레지넌트의 집인지를 모르겠는데. 가봐. 읽어. 화염 저항 물약. 읽어. 대기 주문 도루마리. 됐구요. 화염 주문 도루마리. 돼지 도. 도루마리. 물. 도루마리. 48원 자리 필요 없잖아. 독화살. 필요하지. 야. 어저께 많이 주냐. 이쪽 집 가봐. 아무리 봐도 여기. 집이라고 할만한 데가 아닌데. 얘네. 입장에서도. 와. 이거 두 개. 너무 해자다. 갖고 가고 싶은데. 무기가 안 된다. 아. 무기가 안 돼. 나중에 내가. 기억하고 있다. 가져온다. 여기. 여기가 완전 대박이네. 물통 되게 많네. 아무리 봐도 여긴 집이 아니야. 페어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 자체가 이 맵 전체에 별로 없는데. 저기. 저기라도 가봐. 이거 해결해 줬는데. 얘네. 너무 반응이 없어. 그. 아우렐리아도 그렇고. 버려진 지하실. 아 올라가자 다시 대화하러 갈까 그럼 이거 이렇게 헤리야? 집 어디야 집 없는데 집 있는 척하는 거 아님? 지하실이 어딘데 레지널드의 지하실 쳐보자 인터넷에 지하실 지하실 어? 어 잠깐만 텔리론 뒤에 있다고? 이거야? 아 이게 집이야? 어 저기 집이었어? 몰랐지 너는 어 저기 건물이 있네 진짜 와 미쳤네 아 깜짝이야 나 물건도 고쳐야 되는데 전부 다 고쳐주세요 지하이 이거 하나씩 찔끔씩 고쳐주지 말고 여기 어딨냐 아 나 이거 아직 안 깼지? 아직 연동이 안 됐어 여기 맵 레벨 낮아서 내가 착각을 했는데 연동이 아직 안 됐구만 어디였어 어디였지? 아 텔리론은 이걸로 갈 필요가 없지 아 진짜 맞다 아 갔다 온 뒤지 뭐야 이거야? 이게 에블린이고 이거야 이거야 와 상상도 못했다 진짜 지하실 어딘데 근데? 뭐 밑에 있겠지 뭐 사과 하나 있네 집에 지하 저렇게 조그만 집에 지하실도 있어? 가성비 개쩌네 가성비 개쩌네 사실 내 집이잖아 펠리론 집은 상상도 나 열어보자 화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놈들이 원래 뭐 숨겨놓게 막커네 어 수술사 있지 잠깐만 야 아 잠깐만 야 장난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 열쇠를 여기다 숨겨놓은 거야? 남의 집 뒷마당에다가? 미친 새끼네 와 미쳤네 소름이네 이게 뭔 경우냐 심지어 심지어 문 더럽게 좋네 진짜 그래 못찾은 고생을 한 번에 해결했잖아 문 여는 시간 내가 제작한 거죠 뭐 지하실 어딨냐 근데 이거 뒤에 있냐? 아 뭐해 열어봐 하긴 티나게 있겠지 지금 폐하실 생각하면은 니네 집 지하실 어디 있는데요 아 아 건돌치네 이리와봐 야 어 있네 예쁘게 숨겨놨다 참 너무 뜬금없이 있긴 하지 가짜 화살 가짜 화살 저글링 메이스 별거 없는데 여기는 가짜 해골 어 일기 있다 저 반짝이는 건 뭐냐고 반짝이는 거 있어? 없는데 백내장 왔니 일기 누가 갖고 왔어 일기는 글 글자면 이런 거겠지 우리 좋은 날이야 검은 검은 만의 갈라진 통으로 내려갔다가 놀란 보물 얻어 말하는 머리라니 그 논술사에 관계된 물건이라고 하지만 흑마법이 산물일지도 모르게 산물일 수 있겠는가 그 놈은 이름은 닉이라고 주장하지만 스테판이라고 부를 생각이야 박람회에서 수익을 챙겨줄 거야 새들리게 얼굴 하면은 너무 예쁘다 어 그래 어 그래 가자 그럼 가서 바로 꼬바르자 여기가 더 가까울 것 같다 야 이거 어이가 없네 진짜 저기다 숨겨놨다는 거 자체가 너무 악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모든 맵을 다 뒤져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전에 뒤지지지 않았네 오 안 뒤졌네 저는 여기까지 간 것 같은데 아 아 이거는 얘네 잘못이야 나 이거 보고 지나간 데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잖아 이러니까 내가 헷갈렸지 박스 위치까지 똑같아 아 미쳤네 미쳤네 진짜 이러니까 헷갈리지 비싼 니꺼 지금 뭐 태산이라더만 온천지 폭탄이며 화살이며 무기가 엄청 많구만 근데 왜 일제에 적어놨냐 저런 거를 왜 일제에 적어놨냐 저런 거를 그리고 다 까먹을까봐 어디서도 한지 아 아 아 이거 세드릭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나보다 어 아 이거 세드릭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나보다 어 너가 세드릭이니? 아닌데 세드릭이 누구야? 보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벨러그 뭐야 벨러그 뭐야 벨러그 뭐야 벨러그 뭐야 내 세상 오늘 저는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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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그릇 그리고 그 세드릭이 어디있냐고 공연장에서 자절한 공연자라고? 자절하신 공연자가 어디 계시는데요 벨러그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 아...men의 얼굴이 salah JENNIFER가 아, 얘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공정한 분한테? 대화 해줘도 별거 없는데? 야! 내 공연에 바람잡이 좀 해 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왜 그래야 할까? 레지널과 내가 더 친한 것 같냐? 아무튼, 내가 자신이 없을 것 같아 야, 나 가위바위보의 신이야 턱수염, 내가 이기면 턱수염 뽑아버린다 이것이 4배다 난 3분만 이기면 되지, 넌 5번 이겨야 되지만 난 주먹! 자식 제복이구만 이 말이지, 한번 더 아, 주먹! 그렇지! 졸리전쟁 비겼습니다 별 꺼져 뒷내용은 다음에 이어서 가죠 공연이나 볼까, 우리? 자, 여기까지 하죠 모두 수고하셨구요 저는 일요일이니까 2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뿅